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바로 전쟁기념관이죠. 뒤로 엄청 멋진 B-52 폭격기가 보이고 그리고 그 뒤로 국방부가 보이고 그 옆으로 이제 대통령신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쭉 돌아가지고 그 뒤를 보면 또 전함이 있죠. 전함이 있어요. 그 전함이 있고 그 옆으로 전차와 장갑차 저 벌리 남산이 보이고 남산타워죠. 남산타워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이 고속전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또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북한의 도발이라기보다 대놓고 공격해서 우리 또 진짜 참전용사분들 우리 군인분들이 많이 희생되셨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지니고 있는 전함이다. 그리고 이제 퇴역을 하고 이곳에 정박이 돼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뭐 이렇게 군사무기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작년이죠. 11월 12월 이때 이때쯤 바로 얼마 전이죠. 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벌써 2024년 4월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움직이면서 할 건데 그때 여기에서 바로 우리 2차전지죠. 2차전지 공매도 세력들 타도하자. 그 공매도 세력 타도를 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었죠. 진짜 그 집회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뜨겁게 정말 열기가 넘쳐 흘렀는데 집회는 잘 마무리가 되었으나 그 이외에도 공매도 관련된 대안이라든지 어찌 보면은 뭐 이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뭐 이렇게 말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눈에 딱 보여진다? 이렇게 어떤 결과가 두출된 거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장구들이 좀 감소했을 뿐이죠.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이죠. 증권사들이 이제 거래를 못하게끔 막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무기한으로 현재는 지정이 됐죠. 처음에 개월수를 지정했다가 무기한으로 늘리긴 했으나 결국은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6월달쯤 어떤 결과가 또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소액주주님들 개미주주님들의 이제 거래 매매, 매매하시는데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갑식! 바로 다시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전차는 K1 전차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로템이 해외로 수출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한 흑표 K2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늠름한 K1 전차 앞에서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 바로 미국의 경기지표 이제 제조업 경기 확장으로 인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이 계속 또 이어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3번을 하긴 할 건데 파오르 장이 이제 이번에 6월달이 아니라 조금 더 하반기로 연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서 어저께죠. 어저께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그래서 중요 지수들과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도 이렇게 약간 먹구름이 꼈는데 오늘 또 그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또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우리나라 지금 국내 주요 종목들 죄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냐? 지금 테슬라가 또 급락을 보여주게 되면서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2차전지 종목들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 빠지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2차전지 대장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뭐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에코프로는 이 상황을 대비했을 것이고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고 그리고 대비 상황에서 그 이후에 또 어떤 향방을 그릴지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가죠. 이번에 또 액면 분할이죠. 바로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시기다. 4월 9일부터 24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다시 재개되게 되면서 액면 분할이 된 이제 60만 원대 주가가 아닌 13만 원대 주식으로 이제 개미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주식을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2차전지 불황의 상황을 에코프로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했느냐 이제 강력한 또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원가 절감을 하겠다. 원가 절감으로 버티겠다. 그거죠. 몇 프로나 절감에 바로 30%나 생산비, 제조비, 생산 물량들을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물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죠. 공정과정까지 최소화시키게 되면서 이거에 따른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 성과금을 임원들에게 또 다시 또 돌려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이렇게 원가 절감으로 이 2차전지 불황을 버텨내는 에코프로인데 이 상황에서 포스코피추행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번에 또 평균 연봉이 올랐습니다. 임원들의 연봉. 바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900만 원대에서 9,700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포스코피추행은 그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결국 거의 두 기업 다 1,000만 원 가까운 연봉이 더 상행이 됐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2년 동안에 이제 불황을 버티게 되면서 그러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원가 절감으로 어떤 상황이 나오죠? 바로 이제 적자 전환을 막을 수 있고 원가 절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돼서 2차 전지가 호환기를 맞이했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장기적 매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른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그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제 단순히 그냥 원가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전략을 왜 사용했느냐.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또 주주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총회 내용들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에코프로 헝가리, 에코프로 캐나다, 에코프로 글로벌 자회사들의 지금 재정 상태라든지 채무 상태들을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에코프로가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주총회에서 무엇이 또 나왔죠? 바로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시설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 거점을 만들어내고 확대시키고 만들어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현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결국은 LFP 배터리로 전세계 완성형 전기차 업체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또 무슨 얘기가 나왔죠? 바로 핵심 소재들, 핵심 광물들에 대한 수급, 이 수급을 맞춰가기 위해서 이제 니켈이죠, 니켈. 첫 번째 니켈. 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등 많은데 핵심 소재들이 흑연도 있겠고 흑연도 인조 흑연, 천연 흑연, 다양한 종류의 흑연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 지금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 이제 전구체 생산량을 20만 톤까지 늘렸기 때문에 니켈이 굉장히 지금 시급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인리에다가 니켈 생산시설 1,100만 따로를 투자해서 지분 9%를 확보한다. 이 내용을 또 발표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가 이 지금 2차전지 불황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헤쳐나갈지 내용은 대충 알았고 알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멘텀이 또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 에코프로의 주가 향방이 확 바뀐다는 거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형 동생이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가 지주회사고 에코프로 BM은 직접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주가는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급의 양만 조금 틀리다. 이번에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해서 또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이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많이 몰려오게 되면서 거의 뭐 10만 주 단위의 거래 평균 거래량을 찍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주주총에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원래는 육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을 할 때 8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4단계까지 나왔다. 그래서 나머지 4단계만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이제 육가증권 시장으로 가서 이제 일단은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육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되는 신규 상장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는 재상장이지만 결국 육가증권 시장인 신규 상장이니까 에코프로 BM의 아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어요. 에코프로 BM의 앞으로의 또 주가 양방을 우리는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포스코피추엠이 주가가 5만원이었을 때 5만원대였을 때 코스피 이전 상장 육가증권 시장 이전으로 인해서 40만원대의 주가를 넘겼고 물론 지금 30만원대 중반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전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30만원대 중반을 바닥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언젠가는 어차피 올라가니까 왜? 2차전지 호황 시기는 다시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차트를 살펴보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 분석과 오늘 제가 에코프로에 대한 새로운 소식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차트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바로 뒤에 보이는 K9 K9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 바로 자주포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자주포 무려 포신의 저 길이 보십시오.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고요. 엄청나게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 이 K9 또한 폴란드의 대량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현대로템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그 대박을 터뜨리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대박을 터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바로 우리 국군장명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애초에 저거를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용할 용도가 용도 그리고 사용처가 필요가 없다면 뭐다로 만듭니까? 그래서 이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그리고 진짜 헌신의 정신 그리고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국군장명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해요. 말씀드리면서 선조님들에게도 항상 감사해 말씀드립니다. 선조님들과 조상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거 절대로 이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에코프로 차트 어떻게 돼요? 작년 1월이죠. 1월 달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상향 곡선으로 쭉 하고 올라가다가 그런데 70만 원대에서 한번 꺾어주죠. 눌림목 구간이 그려주면서 50만 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지대가 바로 50만 원 40만 원대를 내려가지 않았다. 40만 원대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올라가. 반등을 하기보다 좀 이제 눌림목 구간을 그려주면서 이제 매집을 2차 매집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거침없이 쉴 틈 없이 150만 원대 이상을 돌파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강력한 모멘텀의 역할입니다. 이만큼 모멘텀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 차트의 향방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2차전지 바로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감소가 되고 둔화가 되게 되면서 그리고 경기불황이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죠. 금리가 고금리는 점점 치솟아 오르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요. 빠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이 기회를 놓치고 공매도 세력들 놓치지 않아요. 또 여기서 치고 들어와서 하락 베팅하고 나가면서 수익을 내죠.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은 하락 베팅에 들어와서 수익을 내는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소액 주주님들 그리고 개미 주주님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손실이 아닌 손실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희가 작년에 집회를 열었는데 역시나 공매도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게 없어요. 지금 뭐 하나 딱 하고 이렇게 처벌이 됐다. 된 게 없죠.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또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진짜 지금 현재 뭔가 하나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왕으로 계신 분과 그분의 옆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어떤 거예요. 우리 주주들 그리고 어찌 보면 에코 프로가 있을 수 있는 건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주주들이 이렇게 주가를 띄워놨으니까 어찌 보면 PBR도 지금 10배를 기록하는 것이고 매출이 증대되는데 매출이 증대됐을 때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한번 보여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쭉하게 빠지면서 이제 우리 지지 라인이었던 뭐예요. 50만원대를 이탈하죠. 그렇게 되면서 쌍바닥을 기록했는데 쌍바닥을 살짝 이탈하면서 40만원대를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60만원대죠. 왜? 올 초에 금리인하 금리인하 소식이죠. 금리인하 소식에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다시 활기를 뜨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60만원대를 횡보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갇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60만원대를 횡보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팩트를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60만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 장기적인 모멘텀을 에코프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지금 불황이지만 2차전지가 호황기를 다시 또 맞이하면 얘기가 틀려진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 모멘텀이 나올 건데 이 모멘텀이 무엇이냐. 바로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서 뭐라고 했죠. 에코프로가 포스코 LNF 이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리튬 사업과 양극재 그리고 페페터리 사업을 넘어서서 음극재 사업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사업까지 하겠다. 그렇게 이제 단언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60만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다시 또 작년 같은 주가 회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작년에도 그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작년 1월달 전에 지금 수개월동안 에코프로는 10만원대의 박스권에서 10만원 전후에서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가 이 강력한 모멘텀 하나로 쭉 하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전해질 사업 그리고 분리막 추가사업 음극재 사업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 토탈 솔루션 토탈 솔루션 사업이죠.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는 그걸 넘어서서 완성형 배터리 삼성 SDA와 지금 이미 협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삼성 SDA와 완성형 배터리까지 같이 생산한다. 원통형 배터리죠. 2680, 4680 그리고 460 이런 배터리까지 이제 개발을 해서 생산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틀려진다. 그겁니다. 그러면 주가 작년에 모멘텀을 보여줬던 주가 상승 이번에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거죠. 이걸 우리가 수급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수급이 만주 단위로 내려왔지만 만주 단위 천주 단위로 내려왔지만 외인 기관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빨강색이고 외인들도 빨강색이에요. 이 빨강색이 지금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인 기관들도 이 모멘텀이 터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쓸어 담을 것이다. 증권사들 수급을 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들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접근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쌓아서 적금 쌓듯이 담아가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100만 주 단위 200만 주 단위 이 증권사 한 개별로 쓸어 담게 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증권사들과 외국계 증권사들 우리나라에 지소를 내고 있는 증권사들 합이 지금 몇 백만 주 몇 천만 주를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의 수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잔고가 계속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다는 건 뭡니까? 다시 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 또한 지금 이렇게 숨고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숨고르기가 끝났을 때 지면으로 이제 지면 위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코프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덕분에 힘들었지만 그 공매도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집회 박순혁 이사 그분도 오시고 선대인 그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합쳐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같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또 여러분에게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가 나눠본 거니까 에코프로 잘 될 겁니다. 지금 혹여나 가지고 계신 소액 주주님들 개미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려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숨고르기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위한 뭐예요? 시동을 거는 거다. 그리고 2차전지 불황이니까 빠지는 거고 지금 미국의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표 이런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지 뭐 에코프로 자체가 나빠서 절대 아니니까 아무 걱정일랑 마시라는 거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 저는 이만 또 물러갈 건데 뒤에 또 보이는 우리 멋진 K9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할 거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구독자가 늘어나야 구독자분들이 늘어나야 또 저도 여러분에게 뭐 아무 대가 없이 이거 해드리고 있는데 대가가 없으니까 구독자분들에도 안 하시면 그것도 보는 재미에 제가 방송을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진짜로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